1절만 찍을게요 1절에서 3절까지 기르니까 그냥 가요 시간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느리게요 느리게요 지금 자 우리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잘하십니다 이번엔 두각국급 순위도 평범짐을 싹 가네 이게 바로 느리게 빠르게 중강이에요 자 지금도 또 느리게 갔다가 빠르게 갔다가 중간에 풀어갈게요 선교 등간 사랑받네 봄에 총각 내풀렸네 오늘 땅을 풍년가에 장관을 나하여 컴반 빠르게 한 번 더 신부가 위에 서울로 풍부한 가슬리 뽕돌이도 삼돌이도 탕국집을 싹 가네 자 좋아한다 자 같이 갈게요 자 느리게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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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 자 자 자 자 자 사 received 넷 넷 하나둘 넷 넷 넷 넷 넷 넷 하나 둘 셋 그냥 가요. 시간 다 맞을 것 같아요. 이게 들이게요. 그렇죠? 들이게요. 지금. 우리 딸이가 한번 가 볼게요. 잘하십니다. 이번에 두각도. 흠숭이도 평범짐을 쌓았다네. 이게 바로 느리게 빠르게 중강이에요. 자, 지금은 또 느리게 갔다가 빠르게 갔다가 중간 대표를 갈게요. 성특은 간 사랑받네. 봄의 총각 대표렸네. 오늘 땅을 풍렴가에 정말를 나아야 건반. 빠르게 한 방자. 신부가 위에 서울로 고고한 가슴이. 꽃돌이도 산돌이도. 한 방지를 쌓았다네. 자, 좋아한다. 자, 같이 갈게요. 자, 좋아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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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8까지 기르니까 그냥 가요. 시간 남아야 될 것 같아요? 자, 이게 느리게예요. 그죠? 느리게예요 지금. 불똥이 호빗자루 나무블렌대 자 우리 빠르게 한 번 가볼게요 맘발만들은 서울로 누굴 찾아서 아유 잘하십니다 이번엔 두각국순이도 탕구찜을 싹 가네 이게 바로 느리게 빠르게 중강이에요 자 지금부터 또 느리게 갔다가 빠르게 갔다가 중강점표 갈게요 성규든 간 사랑받니 봄에 총각 베풀렸네 오늘 땅을 풍렴가에 정말들라 하이커만 빠르게 한 번 가르침 신부 땅 위에 서울로 누굴 안 가르침니 뽕돌이도 삶돌이도 탕구찜을 싹 가네 자 중강점 자 같이 갈게요 서울로 느리게 잠자갈 건 못해던 잔잔할 건 못해 하나 둘 셋 내 그 입술에 웃음 밤이 해내나야 자 중강 날 보아서 공연에 가진 밤낮을 샌네 밤낮을 샌네 밤낮을 샌네 밤낮을 샌네 화이 세 명은 여기 세 명은 완벽하게 이기셨어요 아이고 뜨거워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치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